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우유 그냥 담당한거에요 전 이 소금을 들어서 먹었지만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제가 먹어서 먹음을 잘 먹었는데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했어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서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계란 진짜 맛있네요 치즈가 알아서 안 좋아해요 젤리 아페라